칸쥬 하이시트 얘도 이때부터 관심있게 봤나보다 엄마 글씨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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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글씨라고? 내 책을 보내줘. 내 책을 보내줘.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네이빈. 그럼 이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경찰한테... 야, 근데 이 여자도 쎄네. 내가 진짜 너한테 쏘지 못해. 봐봐, 여자들.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우리의 행정들은 모두에게 우리의 행정들은 대가를 받으라는 거지. 책임을 치라는 거지.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이유가 일단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래, 그래. 어머니의 물건을 보여주는 거야. 멍청한 자식. 내가 다 말이야. 아니야. 너의 어머니의... 그래, 그래. 이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 얘기를. 내 말이. 네, 그... 그 책임. 우리 어머니의... 그래, 이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왜 들어왔는지, 이거 봐. 카산드라 모건의 아이들? 설마 우리 엄마 알아? 안녕? 마이클... 내가 너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네, 여기. 너는 정말 많아. 그래서... 너는 괜찮나? 그니까 내가 이 얘기했으면 왠지 함께 이랬대 그 일지를 구매한 것부터가 이 여자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았어 엄마가 얘 직원이었겠지 어 병이 찾아오셨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었는데 되게 희귀병이 많이 걸린대요 발굴하다 보면은 바이러스 이런 걸 많이 만났대 너무 오래되니까 유적들이 공기가 오염되고 이래서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언차티드3에서 나왔었던 주제예요 이 책도 주면 안 돼? 우리가 찾아낼게 어 어 어 어 게이드 게이드 그래 지금 우리가 찾고 있어 아니야 아주머니 이거 취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을 하하하하 씨 어 정문으로 말고 다른 데로 나가라는 거지 뭐 지금 어 이거 봐 야 이 아주머니들 보통이 아니네 이거 이 할머니들 쌤 가방 챙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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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왜 왜 어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돼 여기서 돌아가시면 야 우리 살이 없네 어 어 어 안 돼 야 우리 살이 없네 이러면 왜 담배를 피웠어 왜 피웠어 야 그 여자 만지면 안 되지 멍청아 지문 다 남는데 큰일 났다 뭘 살인범 됐다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 동생한테 도둑질을 시키더니 이제 살인자가 저거 살인자 뭐긴 뭐라고 해야 돼 저 상처로 남을 텐데 족집감으로 나오지 어 난리났다 어떻게 해